오늘 은혜받고 청취를 하는 말씀은 로마서 5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기대와 설렘이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또 인터넷과 또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 있어서 기대와 설렘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기대하게 만들고 무엇이 우리를 설레게 만듭니까?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끊임없이 문제와 사건과 고통들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과 아픔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를 몰랐던 저와 여러분 또 지금도 모르고 살아갔던 사람들 나 중심의 삶 물질과 성공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와 내가 겪고 있는 아픔들이 해결될 거라 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또 이렇게 그런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결국은 더 그럴수록 우리가 더 집착하게 되어지고 더 문제 가운데 또 아픔에 결국은 멸망길로 가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제 가운데 사단의 종로를 타면서 사는 사람들이 갖는 진짜 설렘이 진짜가 아니라 가짜인 설렘이고 가짜인 기대입니다 돈이 있어도 영적인 문제, 정신의 삶의 문제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영혼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주님 부르시기까지 우리가 구원 받기 이전까지 가짜의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면 구원 얻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진짜 기대, 설렘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짐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신분과 곤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기대, 참된 설렘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 그러면서 응답받을 수 있는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기대가 되어주고 설렘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요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는 방향이요 또 우리에게 모두 이루어주실 축복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누구를 괴롭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여 세계 보고마을 언약 가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끊임없이 불화살을 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문제와 환경 가운데 염려 속에 빠지고 처조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평안함을 빼앗아 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신문과 곤세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사단은 늘 우는 사자와 같이 상결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야 내가 누군지 모르냐? 네가 누군지 모르냐? 하나님 자녀다 속지 말아라 문제와 사건이 올 때마다 곱씹고 곱씹고 대세김질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장저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내 인생이 너 인생이 내 손안에 있다 완벽하게 해결되어져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빼앗기지 않냐 하도록 늘 말씀 안에서 언약 안에서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는 이 문제와 사건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멋진 작품으로 이끌어 가실까 기대하시면서 설레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설렘과 기대가 있는 사람은요 문제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가 되어지냐 감사가 나오고 힘이 생겨집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문제의 사건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허락하지 않냐 하시하면 절대로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귀한 기대와 설렘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입니다 영적 해방 이후에 주어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바로 뭐냐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오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이것도 바로 성령이 아니곤 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고 말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죠? 아멘 바로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이런 가스펠송이 있어요 예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이 찬양 이렇게 가사가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이 찬양 쿵덕쿵쿵덕쿵하는 그 장단에 어렸을 때 이렇게 어르신 우리 믿음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많이 불렀던 찬양이 생각해 났거든요 맞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부르면 자녀 되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과거 현재 미래까지 영업까지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는 완벽한 보장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또 우리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냐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의 부족함도 아세요 우리의 마음은 작심삼일인 거 알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뜻 가운데 2, 3, 7과 5천 종국당에서 나가기를 원하고 주신 직분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아세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서 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강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아요 그러나 문제 환경 가운데 때때로 알지만 정말 일어날 힘도 없고 기도할 힘도 없고 근데 우리가 부를 때 그냥 아버지라고만 우리가 이렇게 소리만 들어도 우리 하나님은 그래야 안다 네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네가 어떤 환경에 있는지 어떤 아픔에 있는지 내가 다 안다 사랑하는 내 자녀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안에 그하는 성령이 너를 위하여 하나님 뜻 가운데 구할 수 있도록 지금도 주무시지 않냐고 24시간 깨어서 너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졌을 때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느끼면서 누구를 느끼냐 하나님 아버지를 느끼고 바로 성부 성자 하나님을 느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죽어가는 자 아파하는 자를 보시고 애통해 하시며 정말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그 궁일하게 여기시고 죽어가는 그 소녀를 향해서 달리다 굽! 일어나라 소녀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깨워주시고 정말 죽어가는 그 정말 가부의 그 아픔과 고통을 또 아시고 울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정말 약하고 병들고 치지할 때 하나님을 치유하시고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지금도 인마누엘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주시고 믿음에 도전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손을 잡고 친구가 되어주셔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온전하게 온전한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타락한 인간 우리는 원래 연약하고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 성령님께서 늘 우리가 두 마음을 싸운다는 걸 알고 계세요 하나는 육신의 소욕을 위하여서 살아가 하나는 성령을 따라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싶어 하지만 넘어진다는 걸 아세요 그래서 성령을 따르려니 세상에 있는 거 세상에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연약해서 내가 놓아야 될 것이 많은 것 같고 사람의 눈치도 많이 보는 것 같고 늘 우리가 두 마음이 싸워요 그것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죄의 성향을 가지고 연약하여서 늘 넘어지는 우리를 위하여서 함께 하시면서 일 있게 세워서 뭘 하기를 원하시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온전하게 누리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한 축복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그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기대와 설렘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서 뭘 붙잡아야 되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아니 하나님 나라 가서까지도 언제나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서 강구하신다는 이 축복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설레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 그래도요 예수님을 믿기 전 또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언약 기도를 몰랐을 때는 늘 나만을 위한 기도 나의 성공을 위한 기도 내 자녀가 잘 되어져야 되는 기도 그런데 왜 잘 되어야 되는지 그 근본을 몰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알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또 하나님의 언약 중심으로 하나님의 가장 원하신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영혼구원을 위하여 세계보고만을 위하여 생명살리는 그 일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그 근본이 바뀌어졌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서론에 잡혀서 세상에 거기에 잡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본론 인생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 기도해라 그렇지 않으면 순간순간 내 것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나중심 상세기 3장 6장 11장의 그 말씀이 정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놓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면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는 누가 알으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외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향하여서 기도하고 그것을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의 매주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말씀만 해서 하루하루 매시 매입은 초마다 그 강단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게 약속해 주시고 온단 말씀을 통하여서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라고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대와 설레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은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확신이 없으면 넘어집니다 어떤 확신? 여러분이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크리스로 말면만 구원 받았고 내가 그 뜻 안에서 직분을 받았고 내가 그 뜻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억과 하나님을 주시는 그 헤븐이 달란트가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제가 어제 남자 이렇게 사역자들 이렇게 모임을 하면서 즈음으로 이렇게 모임하면서 정말 우리가 아 내 자녀 사랑해 내가 누구를 사랑해 누구를 사랑해 이렇게 막 말을 하고 또 그런 말을 듣기를 원해요 그렇죠? 남편이 아내가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고 자녀가 늘 아빠 사랑해 엄마 사랑해 듣기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와야 내가 주를 사랑하라이다 이 고백은 잘 안 해줘요 그렇죠? 찬양할 때 한 번씩 해주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운전하면서 또 내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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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좀 어색하지 않으세요? 잘 안 나오죠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가 알면서 입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잘 안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 어제 이렇게 포럼하면서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내가 한 주 동안에 정말 하나님 다른 것을 사랑한다고 말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고백 생각날 때마다 고백해보는 실천해보는 그 한 주가 되겠습니다 왜? 사랑하는 자 꼭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울린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송도님들도 다른 거 사랑한다고 듣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우리가 믿음에 고백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연이 아니라 절대 계획 속에 필연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새 한 말에도 하나님을 허락하지 않냐 하시면 떨어지지 않냐고 팔리지도 않습니다 욕도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당하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냐 하시면 그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경제적인 거 내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 일어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혁하시고 갱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 크게 아름답게 경고하게 만드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예틀을 버리고 하나님의 새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의 강연으로 허락하시기 위하여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 문제와 환경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가 나를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와 고백할 때 흑암이 듣습니다 사단이 듣고 떠나간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불신앙도 염려해 모든 것도 떠나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입으로도 선포하시고 마음으로도 선포하시고 생각으로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고 필요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10편 139편 1절부터 4제를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행위를 익히 아시오며 여호와여 내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10편 139편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주의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절대 그 눈 안에 여러분들이 있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 하나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최상의 최고의 것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내려놓고 완전 자유함을 얻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 우리의 실패 우리의 역경 여러분에게는 좋은 것 나쁜 것 모든 것들을 합하여서 보금의 진보가 되어지고 증인된 자리에 서게 하시며 누구만 나타내도록 하나님만 나타내도록 우리가 실패가 없고 아픔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없었겠죠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더 낮아지게 하시며 내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송도님들에게 있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들은 발판이다 모든 것들이 발판이어서 또 살리는 게 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단위 목사님 그 고백하셨죠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예원교회가 세워지는 그 터닝포인트가 로마서 8장 28장 그 아픔을 통하여서 나는 이 아픔을 해결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전도해라 성교해라 천국 열쇠 이 땅에서 메이면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메이고 그렇죠 우리는 이 땅의 문제를 이 땅의 것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를 뭘로 해결해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것을 가지고 풀어라 해결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인간은 불안전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불안전합니다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르고 또 신실하지 않습니다 말도 그렇습니다 행동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완전하시고 신실하시고 변함하시는 바로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이 변함없이 영원토록 절대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원약의 말씀을 붙잡고 이 하나님 원약의 말씀을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우리에게 성취하시고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설레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